자, 사이버원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안 관련 주들을 두 분이 함께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실적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는 보안주를 두 분이 역시 하나씩 주셨습니다. 윈스와 지니언스 이렇게 한 종목씩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원의 대안주로 두 분이 윈스와 지니언스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그래서 윈스를 가져주신 겁니까? 네, 우리는 이긴다. 윈스. 시장을 이기는 주식. 네, 그리고 또 사이버 전쟁에서는 이긴다. 회사 이름 마음에 들고요. 네, 그리고 봤을 때 지금 앞서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실적과 주가 수준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회사는 확실히 쌉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류에 딱 맞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 보안 침입 방지 시스템. 영어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의 네트워크 보안이 지금처럼 강조가 될 때 당연히 필요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디도스 대응 시스템.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가끔씩 또 디도스가 기업체들이나 또 지난 송유관 관련된 쪽에서 미국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많았던 만큼 그와 관련된 가장 기술력에서 알아주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의 방화벽 그리고 또 지능형 지속 공격 방어 같은 경우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 업체인데 이 회사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던 게 일단 일본 진출입니다. 일본 진출로 앞서 잠깐 보셨던 지금 침입 방지 시스템, IPS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거기서 또 성과를 내고 납품하고 운용 보수, 그러니까 AS까지 같이 계속 유지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사이버 보안을 점령하기, 점령은 아니고요. 점점 확대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글로벌 생산기지 쪽에서 국내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이런 해외적으로도 방화벽이나 이런 침입 방지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쪽에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또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쪽에 진출을 예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기업 쪽과 어느 정도 성과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그렇죠. 해당 국가 쪽에서도 진출이 되는 흐름들로 나오다 보면 해외 진출로 나왔을 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확인됐고 올해는 해외 진출이 아마 실적에 가장 큰 변화를 미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미국의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구름의 스트라이크네요. 그래서 이쪽에 협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사업 협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거기에 관련된 쪽의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가 넘어가면서 한 12% 늘어났습니다. 지금 실적 보게 되면 이게 사이버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상향이 뚜렷한 모습들이고 올해 240억 정도 한 15% 또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300억입니다. 생각보다 사이버 보안 기업 치고는 저렴하고요. 게다가 또 배당까지 줍니다. 배당이 3%대입니다. 배당 꾸준히 준웅 회사라고 하게 되면 다 좋은데 주가만 많이 안 갔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윈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정보보안 솔루션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진출, 올해는 특히 해외 진출의 매출 기대감이 더 크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윈스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님은 어떤 대안주를 주셨을까요? 저는 지니언스 한번 해봤는데 보안 솔루션 내에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싫어하긴 하는데 NAC,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글로벌 IT 컨설팅 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의 가트너에서 발표한 것 중에 세계 탭5 NAC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NAC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2005년도부터 해서 17년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은 6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16년도부터 미국에 법인 설립해서 사업 여전히 영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아까 앞에서 발표한 마켓 가이드 대표 기업으로 꾸준하게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NAC 분야에서 정부, 금융, 의료, 다양한 업종들에서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거의 한 2천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현대차, 이랜드 그룹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꾸준하게 매출이 잡히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신임 정부에서도 헬스케어 쪽을 조금 밀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관련 주들도 조금 움직이기도 하지만 헬스케어 보안 관련된 것들도 조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개인의 정보들은 굉장히 민감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즈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또 EDR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소프트웨어로는 안 되고 단말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으로 뭔가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본다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EDR 업체가 사실은 미국의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업체인데 시총이 380억 달러예요. 45조 정도. 그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카카오에 EDR 이 솔루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보면 20% 정도밖에 비중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매년 한 50% 정도씩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사실은 올해 내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SK 스퀘어에서 또 코인 발행하겠다. NFT 생태계 관련돼서 계획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마찬가지로 NFT 관련된 디지털 자산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만들겠다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 새로운 또 인식이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도 괜찮습니다. 뭐 370억 원대 예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 올해는 매출은 한 16%, 영업이익은 20% 이상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에 대비하면 그래도 조금 주가는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니언스를 길건우 연구원은 대안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안 관련 주들이 어쨌든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뒤로도 계속 구독 서비스라든지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이렇게 잘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러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지니언스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고가가 한 14,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랬다가 한 13,000원 조금 안 될 때 찍고 다시 또 내려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한 61선 정도인 한 10,000원 정도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니언스는 현재 가격 정도에서 진입해서 13,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윈스도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윈스인데 이 주가는 루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길 수 있겠죠? 네,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좀 길게 봤었을 때 주봉을 보게 되면 한데 지금 크게 밀리지도 않는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 체력이 되다 보니까 한때 부각받았던 과거보다는 조금 정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박수권 상담부를 돌파할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된다. 그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16,500원대 밑에서는 자리를 찾아보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봤었던 고가 연역인 한 2만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체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만 5천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윈스는 목표가격 2만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1만 5천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버원의 대안주로 윈스와 지니언스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보안 관련주들도 여러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나오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안주 보안주들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